자 형 빨리 앉아봐 왜왜왜 앉아봐 앉아봐 아니 카메라 카메라 어디 있는데? 카메라 보고 왜왜왜 카메라 왜? 빡! 이 ㅅㄲ만 미쳤나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워진다고 돼있어가지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맞죠? 와 신기하네 그래서 오늘 줄래요? 지워진 미끄러움 저렇게 야 지워진다 지워진다 봐봐 우와 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와 신기하네 진짜 잘하네 개들여가지고 빅크를 못해가면 졸여서 들어가면 와 기대됩니다 여러분 와 진짜 지워지네 신기하다 지워져 지워져 야 여러분 진짜 지워집니다 우와 신기하네 가보실게요 같이 가 고고 오 신기해 자 형아 이게 뭐냐면은 매직 잉크라고 매직 잉크 매직 잉크 매직 잉크? 그니까 오색 플레임은 잉크가 사라져 아 진짜로? 아 진짜로? 진짜 1위 진짜로? 비싼 거 있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초이스 긴장되는데 오 영상 안녕하십니까 오 그래 그래 깡패요 오 여기 여기 아 성민아 잘 지냈나? 아 그냥 그렇지 야 여전히 시커멓네 깡패 비싼다 이런데 여기가 광고로 가져왔어 어? 광고 우리 영상 광고로 가져왔어 아 맞나? 네 기쁜 소실도 오오 오오 야 좋다 에이 너무 까끗하게 하지 마라 싸움 내가 이만 진단이야 뭔데 이거? 이게 또 잉크인데 이게 매직 잉크인데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하는데 지금 아 좀 더 풀어야 될 거 같아 이게 매직 잉크인데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도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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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데? 이 매직 잉크라고 초코튼 폴리 학원씨 뭔데 이거 지금 뭔데 이거? 마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이거 홀 홀리데이 도라가니 비싼 거다 이거 이거 홀리를 스타 이 지금 배고 야 야! 아니! 이제 이거 잠깐만! 나 죄송합니다 잠깐만! 이게 원래.. 와.. 이 새끼 도란? 야.. 누구 임마? 야! 마! 크로마치다! 80만원짜리다! 이게 지워진다! 장난치 씨! 완전 도란이네 이거 막! 안 지워지네! 아니 지금은 제가 많이 뿌려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제가.. 누구한테? 누구한테? 그러니까 지금 홍보 그거를 이게 뭔데? 웃지 말고! 야 웃지 말고 안 지워진다 아이가! 아니 지워진 거 있는데 지금 아니지.. 니 안 자지면 어쩔건데? 안 자지면 어쩔건데? 안 자지면 어쩔거냐고! 니도 한다고? 니 씨.. 만원짜리 티.. 크로마치 80만원짜리.. 미쳤네 이거! 지워진.. 조금씩은 그래도 지워지는 거라 안 지워지는 걸 저한테는.. 지워졌어! 근데 지워지는데? 지웠어! 지웠어! 왜 지워졌지? 지워졌잖아! 지워졌잖아! 지워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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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 물어 내도 좋으니 저.. 음료 한잔 하자고! 알겠습니다! 니 돈로 하자! 예? 아니 놀랬잖아! 아니 놀랬잖아 형! 아니 그래! 놀랬잖아! 놀랬잖아! 니 돈로 한잔 합시다! 알겠습니다! 카드 주소! 어떤걸로? 저거 저거.. 저거 보고.. 레몬에이드? 저긴다! 블랙 레몬에이드! 블랙 레몬에이드 하나! 블랙 레몬에이드 하나! 블랙 레몬에이드 하나! 블랙 레몬에이드 하나! 이렇게 섯선이 지워주지 못했어! 그럼 다른 세워주지! 아아! 아! 섯선이도 신기하다! 섯선이가 들려버린다! 진짜! 야 일단 니가 샀으니까 니 모으라! 아니 니가.. 니 돈이니까 니가 한잔 먹고 이런게 있으니까 어차피 니 돈을 산거 아이가 한잔 시원한잔! 응? 자씨야 이 모호! 자씨.. 왓더 파악! 야 이게.. 아.. 잠시만.. 자 여러분 실패입니다 실패 왜냐하면 봐봐 이게 지금 블루 해가지고 사실 이거 이 몰래카메라 한 건데 지금 이게 나는.. 아니 근데 시작이 안 돼 진짜 파란색으로 될 줄 알았거든? 실패해 나 지금 실패 저 뭐고 저거 저거 니 동생이 누구? 제툰이 갈 때 그러면 빨리 오기 전에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그냥 이 액을 좀 많이.. 이 봐봐라 안 된다 많이 타야 된다 많이 타야 된다 아니 많이 타야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물에 닿으면 그냥 끝나는 거 같은데? 아 맞나? 아니 뭐하지? 아 치워 진짜 치워 자 일단 치워 아니 진짜 끝난 사람이 끝내줘 일단 치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테스트를 해 역시 자 일단 장중이 오면은 하자고 근데 내가 당하니까 진보를 이상하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오케이 일단 여기 실패했습니다 그냥 와 실패 실패가 아니라 지금 했잖아요 아니다 아 이거 안져도 안하겠지? 이 액이 아 이게 비싼 거에요? 이 액이 이 액이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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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